건축을 담당하는 랜드플래시의 3파전이 공고해지고 있습니다. SK하이닉스는 최근 238단 4D 랜드플래시 양산에 돌입해 제품 인증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앞서 YMTC, 마이크론 등이 200단 랜드플래시 개발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. 랜드플래시 시장의 경우 미세공정은 전자 누설 간섭 현상으로 한계에 봉착한 상황입니다. 대신 적층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. 삼성전자는 2030년 천단 랜드플래시 개발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. 옴디아에 따르면 2026년까지 랜드플래시 연평균 성장률은 9.4%로 시장 전망도 받습니다. 뉴스토바토 임유진입니다.